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수님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 L7의 Q&A 대화출판 일본 재료고요 제목은 SUJ2의 고주파 담금질 경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당사에서는 크롬베어링강 SUJ2를 크롬베어링강이라고 부르는데요 SUJ2는 Still Use Journal 베어링이 저널베어링이거든요 베어링강을 보통 SUJ2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핀이나 부시 등을 만들고 있으면 네마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주파로 표면 담금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표면 경도와 지정치를 하위하여 불합격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질적으로는 합격하고 있는데 경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을 보시면 SUJ2는 네마무 부품에는 최적의 재료입니다 이것에 고주파 표면 담금질을 시행하여 수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SUJ2 탄소가 약 1% 고요 크롬이 1.45 정도 들어가 있어요 SUJ2는 SUJ445C 탄소만 들어가 있잖아요 등과 다르게 크롬카바이드 이것은 그냥 일반 시멘타이트 FE3C인데 크롬카바이드니까 CR3C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크롬카바이드 탄화물이 카바이드인데 크롬카바이드가 주역으로 경도가 상승되고 뇌왕구성을 발휘하는 재료인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담금질에 있어서는요 크롬카바이드 약 30% 정도를 오스터나이트 쪽으로 고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용량이 적으면 경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카바이드 자체도 경도가 제일 높습니다 마르텐사이트도 높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카바이드 30%를 오스터나이트 고용시키라 그러면 탄소가 고용됨으로 인해서 마르텐사이트가 되잖아요 30%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탄소를 30% 탄소를 마르텐사이트로 집어넣고 나머지 크롬카바이드를 30%는 70%죠 70% 정도로 크롬카바이드로 경도를 높여라 결국 이제 경도를 높이는데 마르텐사이트 조직하고요 마르텐사이트 이게 있어야 단단해지니까요 플러스 탄화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혼합시켜서 경도를 높이는데 실제는 타라물의 경도가 더 높습니다 마르텐사이트 경도가 높은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마르텐사이트를 무시하면 안되고 그래서 30% 정도를 카바이드를 분해해 가지고 오스터나이트 쪽으로 탄소를 고용시키면 아까 탄소량이 얼마였냐면 30% 정도니까 탄소가 1% 잖아요 1%니까 0.3% 0.3% 정도는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탄소 0.3% C는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고 그럼 0.7% C는 뭡니까? C는 탄화물, 크롬탄화물 CR3C나 뭐 등등 이런 등등 탄화물을 만들어서 크롬탄화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르텐사이트와 탄화물을 골고루 이렇게 탄화물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죠 마르텐사이트 기지 위에 탄화물을 같이 집어넣어 줘야 서로 시너지 효과에서 경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작으면 경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조파 단검질의 경우 전기로 가열의 단검질과는 달리 가열 속도가 빠르고 또한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카바이드의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터나이트 만들 때 만들어서 좀 시간을 유지해야 탄화물이 분해 돼 가지고 탄소가 오스터나이트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단검제나 마르텐사이트로 바뀌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지시간 유지시간 그래서 SUJ2의 고조파 단검질은 경도 부족으로 되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경도 부족도 이 카바드의 고용 부족의 원인 그러니까 탄화물을 분해해 가지고 분해해서 고용시켜서 탄소를 오스터나이트 배 속에 집어넣었다 단검질에서 마르텐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술한 것과 같이 고조파 단검질은 유지시간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단검질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로 가열과 동일 온도를 채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로 단검질 할 때는 보통 약 850 정도면 오스터나이트로 바뀌면서 충분한 것을 고조파 단검질의 경우는 900도까지 50도 이상 높여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SUJ2의 단검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현미경 수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단검질 부족 시에는 카바드 흰척의 입자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 단검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카바드 입자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카바드 탄화물이 줄어들고 그것이 탄소가 마르텔 사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SUJ2에서 경도와 부축물 할 때는 재단검질 하시기 바랍니다 단검질 두 번 하라는 거죠 고조파 단검질 두 번 한 번 했다가 다시 냉각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다시 단검질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단검질 SUJ2만이 아니고 SKS, SKD 등의 공공은 모두 카바드 계이기 때문에 탄화물계 이들을 고조파 단검질 할 때는 카바드의 고용을 카바드를 100% 고용시키는 게 아니고 약 30% 정도라고 되어 있죠 SUJ2 같은 경우에 단검질을 조금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탄화물을 분해하는 시간을 주지 못하니까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높여서 분해가 빨리 되니까요 초청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초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